어? 어? 메일이 크리스마스 세요 뭐야 뭐야 토끼 너무 귀엽다 시아야 산타할아버지 선물 받고 싶어? 오 시아 토끼 선물 받고 싶다 했어요 저번에 시아야 산타할아버지 선물 안 받고 싶어? 응 그래? 으응 보지 마요 어? 어? 메일이 크리스마스 세요 뭐야 뭐야 어? 산타할아버지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할아버지에요 그냥 무사해 줄 수 있어요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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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네 시아야 말 잘 들으면 선물 주신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었어요 시아? 안 울었어요? 네 아 잘했어요 시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래서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로 했어요 아 착했다 선물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? 네 해야지 시아야 네 주세요 해 두 손으로 자 여기 있어요 우와 좋겠다 루프 얼굴이다 고맙습니다 시아야 자 산타할아버지한테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 해 네 이거 들고 산타할아버지한테 볼 수 있어요? 착하네 하트 보내주세요 왠j 여기 시아야 시아 언니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야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뽀뽀 하이파이브 할아버지 갈게 시아 할아버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뭔데? 누가 주셨어? 선타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어? 좋았어? 선타 할아버지 안 무서웠어? 자 뜯어주세요 뭐가 있나보자 뜯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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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잘 들을거에요 말 잘 들을거에요 네네 이런거에요 가나기에요 학기야 같이 들어가야지 학기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진짜 귀엽다 귀여워 내꺼야 이번에 우와 소끼 들어있다 토끼야 토끼야 안녕 토끼 여기 서고있어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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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라서 예쁘다 하는거야 아 토끼라서 예쁘다 하는거야? 이것도 빛도 있고 거울도 있네 이렇게 이것도 아프지 토끼야 토끼야 반가워 토끼야 니가 당근도 줘 맛있지 토끼가 맛있는데 토끼야